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좀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마스크 한 명이라도 쓰자구요 제가 쓸까요? 입만 가릴까요? 죄송합니다 마스크 좀 쓰고 하겠습니다 오늘 가위 추천하는 날이죠? 기대하던 날이 도래하였습니다 오늘은 랜덤 숫자 뽑기 어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랜덤 숫자 뽑기 중복 뽑기, 숫자 뽑기 나무 숫자 뽑기 그냥 숫자 뽑기 숫자 뽑기 과연 오늘 어떤 분들이 가져갈까요? 물건은 다시 한번 보여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아우 깔끔하십니다 스트로카이 추첨에 뽑히는 분에 한해서 고가의 스트로카이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그리고 수제 가방 고퀄리티의 수제 가방을 가위 가방을 추첨을 통해서 이것도 무상으로 드립니다 콜에 지금 현재 시간으로 댓글이 120개가 달렸는데요 아 112개 지금 현재 112개가 달렸는데 랜덤 뽑기로 해서 112개를 해서 추첨을 통해서 숫자로 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주시고요 네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112개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번호가 나오는데요 보면서 사양을 누르셔서 네 시간도 보세요 오늘 정확한 시간입니다 뽑기 뽑기 85번 나왔습니다 85번 자 85번 손님에게는 네 이것이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멀쩡할 수가 없네 한 번 더 네 뽑기 뽑기 102번 나왔습니다 네 102번 고객에게는 스트로카이를 증정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일단은 일단은 찾아볼까요 지금 첫 번호 112번 85번 85번 어 120개인데요 120개가 걸렸네 끝에서 순서를 하겠습니다 그럼요 1번 절반 12개 13 45 16 30 30 30 30 30 30 30